심방, 소등은 흔한 부정맥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이며 뇌절증과 심부전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 치료 방법 중 진단 후 초기에 리듬조절 치료를 시행하면 뇌절증과 심부전증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뇌절증 위험도가 2점 이상인 항응고제 복용 환자 2만 2,635명을 대상으로 조기 및 지연 리듬 조절 치료와 맥박수 조절 치료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뇌절증 위험도가 2점 이상인 항응고제 복용 환자 2만 2,635명을 대상으로 조기 및 지연 리듬 조절 치료와 맥박수 조절 치료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각각의 치료에 따른 심혈관계 관련 사망과 허혈증 뇌절증 발생, 심부전에 따른 입원, 신근경색 등 1차 복합 결과와 사망, 두개강 내 출혈, 소화기계 출혈 등 복합 안전사건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조기 리듬 조절 치료군에서 1차 복합 결과는 100명당 7.42명이 발생했으며 맥박 조절 치료에서는 9.25명이 발생해 리듬 조절 치료군이 맥박수 조절 치료군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이 19%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리듬 조절 치료는 지연 맥박수 조절 치료와 비교했을 때 1차 복합 결과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리듬 조절 치료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맥박수 조절 치료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발병 후 9개월 이전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더욱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진단 후 1년 이내의 리듬 조절 치료에 대한 유용성과 유해성 평가를 세계 최초로 제출한 것으로 리듬 조절 치료와 맥박수 조절 치료의 이득 비율을 계산했을 때 조기 리듬 조절 치료의 경우 이득이 2배 정도 높았지만 지연 리듬 조절 치료는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보영 교수는 리듬 조절 치료는 1년 이내 특히 9개월 이내 시작하는 것이 맥박수 조절 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며 심방세동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조기에 리듬 조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심방세동 진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